뭐지? 뭐 주까지만 딱 할까? 야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바람 아니라고. 그럼. 그럼. 잘 지내냐? 니가 제일 불쌍해. 왜요? 니가 제일 불쌍하거든요. 왜요? 결혼식인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안 행복해진가 봐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만 너무 안 됐어요. 이제 겉팀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인 겁니다. 물론 순진이하고 유빈이하고 팀이 안 되면 오늘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지옥, 지옥. 괜찮아요 저는. 가족이니까. 내가 괜찮아요. 난 오빠하고야. 내가. 박위룡이 정말 못했다고. 나 왜 이렇게 시뻘. 유 concret이 어떻게 홉이야. 진짜 너무 멋있어. 팀. 발표 해 드릴게요. 네. 이것은, 이것은 축제의 현장입니다. 많이 고생하셨는데,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 축제야. 빨리 지우고, 빨리 지우고. 아니, 너까지 그래, 왜? 정말, 차비야. 정말, 너는 훈두치지. 넌 없다, 정말. 왜 혼자 그러는 거야. 자, 오늘은 수수께끼 레이스입니다. 오늘의 레이스는 단 하나의 절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레이스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의 대표적인 곳들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최종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각각의 미션을 수행하면, 수수께끼에 대한 힌트를 드릴 겁니다. 힌트들을 모아서, 그 힌트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스페셜입니다. 우리 어디로 간거야? 우리가 뭘 확불함이 받았어? 저, 어머니가 따로 있었어요. 뭐? 커피가 다 말린 거라구요. 과일 말린다. 어머. 수마 말린다. 아 진짜? 어 시청학 광장으로 가서 런닝맨 현수마를 찾았어요. 이해 왔지?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네. 지수가 피곤하니? 아니 전혀요. 유든이를 보는 건가지만 피곤하다. 아유. 그래서 진짜 많이 맨더였어요. 진짜? 이랬다. 진짜 못생겼습니다. 지수가 함께하는? 지수가 함께하는? 지수가 함께하는?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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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수지 이렇게까지 얼굴 밝혀진 거 오랜만에 본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같이 웃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해. 시작. 수지와 함께하는? 수지 봐준다. 수지. 수지. 진영이 은근히 약간 까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낯가려. 그렇지 원래 낯가려. 원래 낯가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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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노력하다. 그러니까. 귀엽다. 원래 이 시간이 되게 짜증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짜증나지. 참 약간 더럽게 해서. 차 막히고 이러면. 이대로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 시간. 이건 진짜 오해하지 마 수지야. 오빠로 싸는 거는. 그렇지. 귀엽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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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너 괜찮잖아. 수지 너. 하하하하. 아. 저 팀 먼저 와 있다. 어. 다들 먼저 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지와 함께하는? 수지와 함께하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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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팀워기지. 잠시나온다 저렇게 없는걸 처음 본다녀. GMC였어 GMC. MC를 계속 보셔.